찬미 예수님, 오늘은 7월 5일 월요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순교자의 날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역대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요하스 임금과 유다의 대신들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냈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여우야다 사제의 아들 즉하리아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섰어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 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운물을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들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요하스 임금은 이렇게 즉하리아의 아버지 여우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즉하리아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입니다. 사도 바흐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납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세입니다. 마태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찌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아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가끔 삶의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 그 생활에 적응하게 되고 적응된 일에만 익숙해져 쉽게 판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실망스러워 절망하기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더라도 피곤하고 힘든 과정을 다시 걸어야 한다는 두려움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였을 때 열심히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였을 때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이들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실망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또한 그 길을 가고자 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제로 살아온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러한 장벽과 걸림돌에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길을 잃고 헤매야 할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또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그런 실망과 후회를 견디어낼 수 있을지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삶 자체가 어쩌면 처음부터 넘어지고 채찍질을 당하며 미움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견디어내라 걱정하지 마라 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늘 걱정에 앞섭니다. 14년 전 오늘 저는 이 길에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어떠한 사제가 되겠다는 다짐이나 창대한 꿈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 첫 마음을 다시금 떠올려봅니다.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이 닥치더라도 당당히 맞서 나아가려 합니다. 견디기 쉽지 않을 때마다 첫 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첫 마음으로 삶의 어려움을 견디어내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순교자의 날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사제로서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1821년 충남 솔메에서 아버지 김재준 이냐슈오와 어머니 고 우르수라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양반 가문이었으나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1801년 신유 박해 때 집안이 몰락하였습니다. 김대건은 16살인 1836년 사제가 되고자 최양업 토마스와 최방제 프란치스코와 함께 마카오르 유학기를 떠났습니다. 1844년 부제품을 받은 그는 성교사제의 입국을 돕고자 잠시 귀국하였다가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1845년 8월 17일 상하이의 진자샹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김대건 신부는 서해 해로를 통한 성교사제의 입국 통로를 개척하려다가 1846년 6월에 체포되어 여러 차례 문초를 받고 9월 16일 한강 세남터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84년 5월 6일 서울에서 한국 순교자 103위를 시성하면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정하상 바오로와 함께 한국의 대표 성인으로 삼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순교자 현양을 위하여 과거 대축일이었던 7월 5일에 성대학에 신신 미사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미사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신부님입니다. 이 신부님의 일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드라마가 제작된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시면 훨씬 더 이 신부님에 대해서 어린 시절이나 업적과 또 사제의 서품을 받기 위한 그 과정 전반적인 일대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도 쉽고 정리가 잘 되었더라고요. 또한 신부님의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극으로는 다 표현하지는 못했겠지만 그 감동이 많이 느껴졌어요. 이 신부님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정말 복에 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느껴집니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해드리고 신앙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물론 책으로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안 보셨다면 유튜브에서 신부님 그 극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은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인지 비가 내리진 않았어요. 건강 끝까지 유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도움말 기준